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하셨어요? 네 잘하고 왔습니다 제가 몰랐던 정보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저에겐 너무 뭐 솔루션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거의 또 합추가 한 번이나 바로 다음 스케줄입니다 예 빨리 이동 예 EBS의 파란만장 프로 바로 가야 되가지고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